올 한해 포스코는 갑작스러운 지주사 전환으로 지역사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포항 시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이제와서 이 정체성을 벗어던지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아직도 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폐쇄적인 조직 문화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의 진정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포스코는 물적 분화를 통한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의 설립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와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별도 법인이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겠다고 하면 지주사는 좀 빠져나가고 포항에 있는 신설 법인이 책임지는... 지역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지만, 포스코는 두 달 뒤인 지난 3월 포스코 홀딩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철강 성공 시발을 넘어 명실상부 안은 100명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후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를 포항에 두는 것과 관련한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이 지주사 출범 당시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포항시와 포항시민과 합의했지만, 몇 달째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최근 포스코 홀딩스의 포항 이전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포항시 의회도 최근 합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며 합의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포스코의 건설, 그리고 지금 조업까지 함께 해왔는데, 지방에 못한다는 건 이유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지방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의 폐쇄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포항제출소에서 수년 동안 묻혀온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파장이 커지자 포스코는 뒤늦게 사과문과 세신안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관련 법 위반 사실과 조직 문화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올 한해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비윤리적인 사내문화로 얼룩진 포스코.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감사합니다.